모두들 괜찮으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빠 바로 오셨군요 아빠 마음을 얻게 하면对 수 이상한 평일 생긴 사람들이 저희래 이쪽으로 걸고 왔다구요 얘들아 잠깐만 이건 진짜 아빠가 아니야 눈치가 빠르시군요 저는 이쪽 세계 잉이맨입니다 고아이네 당신도 우리 해칠 생각이죠 해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세상에 있는 잉이맨씨도 위험할 거예요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 라이터로 이곳에다 불질러주세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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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여도 보험금 따위는 안 나와 이쪽 세상에는 난 생명보험 같은 건 가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죽더라도 가입할 시간을 좀 줘 아무래도 가입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전화기 당장 가입해 허튼 수작풀이면 알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자 네 저기 잉이맨씨 감사해요 이쪽 세상은 불타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인걸요 부디 그쪽 세상 잉이맨은 지켜주시길 이 가짜뇨석 우리 아빠를 지키자 저기 이...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헬를를를 신고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내사지세요 역시 그냥은 죽기 싫으신 거죠? 엄마 난 이래서 아빠가 싫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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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 당장 니네 세계로 꺼지지 못해? 어떻게 나왔지? 이 못생기게? 너 모르냐? 우리 집에서 당강 나갈 가짜들아! 얘들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저쪽 세계에서는 우리 앞으로 다 생명보험이 들어져있잖니? 저 가족들을 다 죽이고 우리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을 챙겨서 이쪽 세상에 와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럼 우리 부자 아니겠니? 태연아 태연아 웃지 말라고! 여긴 원래 우리 집이잖아! 너 모든 세계로 돌아가! 이 못된 놈아! 이거 봐라? 시끄러워! 너 이런 소리나는 거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만해! 도망쳐! 이 소름넣는 녀석! 느리잖아! 느리다고! 이 녀석아! 엄마의 공격에 비하면 느리다고! 어쩌면 그걸 쓰면 될지도 몰라! 엄마한테 수없이 맞아왔던 그 기술! 그걸 이 녀석에게 먹이는 거야! 헤헤아! 근육 파기술! 근육 파기술! 헤헤아! 막대파기술! 닭낭! 라니슨! 가뜩! 가짜뇨석! 으아아악 들어가 이 소름붙인 녀석을 다시 만나지 말게 니네 세계로 잘가라고! 그 일이 잊고 난 뒤 며칠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나는 가족들과 평범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째서 우리 집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 열렸던 것일까 그쪽 세계의 이기맨이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 뿅 구독 뿅 강렬 좋아요 안녕